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람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최근에 상장한 전기 픽업트럭 제조사 리비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리비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셨고 흥과 망까지 왔죠. 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심스러워요. 성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 게 혹시라도 신규 상장주 리비안이 대박이래 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와 동시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셨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역시나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오늘 얘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비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2의 테슬라 후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고요. 2018년에 LA 오토쇼에서 픽업트럭과 SUV를 선보이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지 전기 픽업트럭, 전기 SUV 이런 거 생각하는 회사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되겠는데 싶었던 그런 회사였고요. 포괄적인 정비 서비스, 솔루션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융자 서비스, 자율주행 시스템, 전용 급속 충전만까지 테슬라가 갔던 길을 그대로 쭉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흥망이 주가는 어떤가요? 지난 10일에 상장을 했죠. 리비안의 주가는 정말 상장하자마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급등세를 거듭했습니다. 공모가가 78달러였고요. 최고 179달러까지 오를 정도로 상장과 동시에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16일에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 얘기하면 진짜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스바겐이 1390억 달러인데 이 회사가 1700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글로벌 자동차 기업 탑3에 올랐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흥분해도 이럴 때 사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대량 생산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없는 기업에게는 이거 너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버블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서히 거품이 빠지면서 최근에는 12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차가 나오지가 않아서 실적이 좀 집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잠정 실적은 있나요? 일단은 아마존이랑 관계가 깊거든요. 아마존이 미리 투자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미주탐구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존이 배송하는 트럭들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넓은 먼 미래에는 다 드론으로 자율주행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만들려면 리비안이 딱 적절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둘이 손을 잡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존의 목표는 2030년까지 리비안 전기트럭 10만 대를 들여오는 게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안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받았던 사전 주문들이 이미 5만 대 이상이 누적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아마존한테 전기밴을 정식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사전 주문 가운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량이 15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에다가 되게 예쁘게 전시도 해놓고 그런 용도로만 지금 만들어진 거지 직접 이거를 타고 다닌 사람은 아마 거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실적 재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건 데코레이션이었다. 그렇죠. 이제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고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를 믿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광고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 악재가 잇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또 트리거가 됐을 것 같아요. 지난 19일에 포드가 리비안과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게 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포드가 지금 갖춘 능력이 이제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리비안한테 뭔가 이것저것 가져갔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리비안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인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를 잃었다는 점에서 리비안에게는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존에 공급하려고 했었던 그 전기 밴의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9일자 야후 기사에 따르면 시범 운행 중인 그 밴의 배터리가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면 40% 빠르게 줄어들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전기차라는 게 테슬라도 그렇고 추우면은 좀 가동을 멈추기도 한다고 하던데 되게 위험이겠네요. 배터리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공정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네요. 근데 설마 리비안의 이런 전기차 핵심 기술이 포드에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나 리비안이 전기 트럭을 못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근데 뭐 이런 관련된 기업도 지난번에 로즈타운 모터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뭔가 불안한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아마존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리비안이 이미 실물을 몇 개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또 리비안한테 5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비안이 아마존에도 투자를 받으면서 100만 대 정도의 전기밴을 인도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둘이 좀 윈윈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전기차 업체이긴 하지만 전기차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테슬라가 진짜 역사를 쓴 거고 똑같이 다 똑같이 테슬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랑 합작을 해서 너희 이제 설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좀 같이 해보자. 우린 기술력이 있고 너희는 설비가 되잖아. 이렇게 합쳐서 가려고 했던 건데 윈윈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포드가 그러면 안 한다. 라고 발을 뺐기 때문에 리비안 입장에서는 그 양산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게 된 거죠. 상장까지 해놨는데 당장 양산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시기가 좀 미뤄졌기 때문에 흔히 루시드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포드가 픽업트럭 플랫폼 공유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프기는 한 게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전기차나 전기트럭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난 거 하나만 꼽자면 그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뭐 다양한 것들이 안 들어가고 배터리만 잘 쌓으면 되다 보니까 그 플랫폼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잘 쌓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뚜껑만 얹으면 되는 게 이제 전기차의 가장 쉽게 말해서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포드에서 못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아,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그래도 향후에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만약에 플랫폼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막말로 정말 심각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 뭐 어떤 설계 자체를 뭐 크게 바꿔야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드가 만약에 리비안과 함께했던 시간에 기술력을 많이 가져가서 더 나은 트럭을 개발하면 그건 또 이제 배신이죠. 그렇죠. 뒤통수.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인 아마존의 반응은 어때요? 특히나 아마존은 사실 포드와의 얘기보다도 그 에어컨이나 히터 틀면 그 뭐 배터리 단다는 거 그거를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도가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19일에 야호기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맞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리비안 입장에서 이게 확인이 되긴 됐는데 시범 운행 중인 밴들이 단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열 처리를 해서 나가면 그거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모델이 나온 이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포드처럼 이렇게 기성 자동차 애조 업체들이 뭐 이렇게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양산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 리비안은 상대적으로 이거 양산도 느릴 것 같고 또 밀릴 것 같은데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리비안은 이제 일단 시작부터 뭔가 좀 노선을 다르게 탔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테슬라와 대척점이다.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럭, 벤, SUV 이런 거를 만든다. 근데 미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70%가 SUV랑 픽업트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게 된다면 어쩌면 리비안이 테슬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된 게 현재 리비안의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주가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테슬라는 이제 개척자잖아요. 앞으로 먼저 나아간 사람이고 개척자의 발자국이 하나하나 찍히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쉬워졌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쉬워졌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예상 외로 되게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에이 테슬라 저런다는데 저거 해서 되겠어? 이러고 보고 있다가 뭐야 쟤네 가는 길이 꽃길이었네? 이래가지고 그 꽃길을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만간에 쟤를 잡겠다라고 하는 GM 같은 회사들도 나타났고 그래서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을 이미 공개를 했어요.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 2분기 실적 때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GM도 GMC, 허머, EV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테슬라와 대척점에 서서 우리는 다른 섹터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포부는 좋았지만 지금은 다른 업체들이 되게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을 조금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시총이 아까 폭스바겐을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과도해졌었고요. 지금 조정받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오히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두 가지의 뉴스가 터졌던 게 저는 뭐 트리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핑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던 그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구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반대로 주가가 또 충분히 더 오를 여지는 있겠죠. 근데 테슬라랑 루시드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그 처음에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가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다가 또 빠지고 오르다가 또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다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뭐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제 상장 이후에 이 정도로 화제가 됐던 것부터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악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상장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 물량이 일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타이밍에 나올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얘기가 마치 그냥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크게 이슈가 되면서 거품에 거품이 계속 얹어졌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표면화되어 있는 악재를 일단 소화를 해야겠죠. 그 두 가지 악재를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좀 약해졌을 때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루시드가 그 악재를 다 이겨내고 계속 뭐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고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고 이랬다가 결국 나오는 게 가시화되고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에 사는지가 지금 시점에서 리비안은 크게 중요하지는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어차피 네 단타한테는 안 좋겠네요. 그쵸 단타 리비안으로 단타 하시는 거는 지금 좀 힘들죠. 네 이번 시간엔 제2의 테슬라 후보 중 하나 전기 픽업 트럭 업체 리비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주가가 포드 독자 개발 등의 악재로 인해 슬슬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는데요. 전기 트럭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비안이었고요. 미국 주식탐구 생활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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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